이번 편은 군대 편입니다. 자세히 저는 군대에 대해 잘 모르니 대충 하겠습니다. 양해 부탁 바랍니다. 거기 은지원. 일병 은지원. 이따가 신병 두명 온다니깐 준비하도록 해. 알겠습니다. 병장님. 신병 왔구나 반갑다. 신병 김태우. 신병 이재원. 니 공부는 어떻게 되나? 장난치지 마라. 여긴 군대야. 김태우 군생활 꼬이고 싶냐? 그나저나 넌 사회에서 뭐하고 지냈니? 넌 저쪽가서 머리 박아라. 이재원 너부터 소개 좀 하자. 니 공부는 어떻게 되나? 너도 김태우처럼 당하고 싶구나. 그니깐 장난치지 말라고. 근데 니 꿈은 뭐였니? 계속 장난칠래? 그럼 너네 아버지 직업은 뭐니? 그럼 니 진짜 장래 희망은 뭐야? 너 이놈 오늘 두명다. 영창가야겠구나. 그럼 너너로 바라보며 부끄럽죠. 그날 신병 김태우와 이재원은 고참들한테 얻어 터지고 머리 2시간 박은 후에 영창에 들어가 군생활 6개월 더하게 되었습니다.